저는 오리옥탑 센터장 스타마스터 노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께 직접 만나 뵙지 못했는데 줌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조만간 코로나 위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센터에서 만나실 걸 기대하면서 재강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 요즘 또 새로 비즈니스에 동참하신 분이 아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원래 저는 대학 나와서 은행 생활을 좀 많이 했고요. 애터미 만나기 바로 직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한상현 총장님이라고 좀 아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세요. 중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그분이 정보를 줬습니다. 저는 제품도 안 써봤고 사실 정보 차원에서 이걸 알아봤어요. 제일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노후 제가 이제 곧 60이 되거든요. 노후 준비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제 개인적인 일을 했는데 노후 준비 돼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된다는 어떤 시스템 소득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알아본 것 같아요. 또는 제품에 이렇게 확 반해서 먼저 온 사람은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확인을 했겠죠. 과연 이 제품이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 건지는. 그래서 사업은 시작을 했고요. 부업을 한 3개월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확신이 들어서 전업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됐을 때 오늘과 같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저는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전체 시스템 중에 한 분인 아마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라 그러죠. 저희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그냥 어떤 이 여기서 스폰서 분들이 안내하는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어떤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비즈니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계속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게 먼저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50 자료 띄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나오고 있네요. 잠깐만요. 아마 이 전에 여러분이 이제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를 또 이렇게 배우셨고 배운 걸로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마 작성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꿈과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는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다음에 아마 결의결단을 했을 겁니다. 결의결단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사업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결의결단을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을 또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어떻게 또 소비자를 또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명단 작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맡을 오늘 강의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초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앞에 초대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비즈니스는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부분을 이제 같이 놓았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혹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공의 8단계가 또 뭘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 방식은 성공의 8단계는 다 이 방식을 써요. 그래서 특별히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만든 어떤 방법은 아닙니다. 8단계라는 게. 다만 그거를 이제 애터미화 시킨 거예요.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애터미 회사가 만든 만들어놓은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과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 성공의 8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 따지지 마시고. 이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이건 검증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8단계라든가 에이코아이거든. 검증된 방법이니까 이걸 따라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같이 따라하게 하면 된다는. 이걸 이제 복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공의 8단계는 왜 해야 돼.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명단은 과연 뭘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려면 일반적인 일들은 어떤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물적 자본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자본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요리사라는 건 이제 내가 돈을 투자해서 조리기구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또 주방도 많죠. 이제 조리기구도 사야겠죠. 내가 요리를 하려면. 또 컴퓨터 외국 가별이잖아요. 내가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내가 비행기가 있어야 어떤 생산성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물적 자본. 큰 자본, 돈은 투자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본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명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명단 작성은 또 왜 할까. 처음에 사업하신 분들이 이걸 왜 작성해라 그러냐. 왜 하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소비자 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빨리. 그래서 명단 작성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의 속도가 늦겠죠.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예요. 명단 작성을 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작성을 하라는 거죠. 그럼 명단 작성 요령을 보면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시스템 가이드북이 없어요. 시스템 가이드북에 보니까 양식만 좀 있더라고요. 명단 작성에 대한 양식, 소비자 명단에 대한 양식이 있고 명단 작성을 어떻게 하는 거며 그다음에 초대는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왕이면 교재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명단 작성 요령은 일단 여러분이 핸드폰,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그 명단을 여러분이 어떤 양식을 뒤에 제가 양식 리스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떤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게 적을 수 있는 어떤 메모지가, 다이어리 있죠. 우리 탑에서 만든 다이어리에 여러분이 이름을 쭉 적어 나가서 적으셔도 돼요. 특별한 어떤 양식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뭐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 적는다. 뭐라고요? 그냥 모두 적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다음에 명단 작성이 되면 여러분을 안내한 스폰서 분이 계세요. 그분과 함께 한번 명단을 재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누가 사업을 할 건지, 누가 또 애터미 제품을 쓴 건지 여러분이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스폰서 함께 재작성해서 상담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스폰서는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 위양이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 스폰서하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 사업을 소개했다고 해서 그분이 다 스폰서가 아니에요. 다만 소개자라고 해서 여러분을 회원 가입시킨 분도 업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여러분들하고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리라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하고 모든 걸 다 상담도 하고 재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마 매법칙을 활용하라. 우리 아마 회장님 동영상도 많이 들었죠. 그분이 제품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적고 여러분이 적는 거는 내 맘이라 이거야. 이것도 다 적으신 다음에 처음부터 사업자와 소비자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통하다 보면 분류가 돼요. 이 소통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따가 만남도 나왔지만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하고 소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품도 쓰게 되고 또 관심이 있으면 어떤 초대를 통해서 이제 사업도 하게 돼요. 다음에는 이제 참고를 하세요. 명단은 쭉 작성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아마 명단을 저도 초창기에 이렇게 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애톰이 소비자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편하게 그때그때 찰겨볼 수 있게 참고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하나의 작성 리스트 양식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름을 쭉 적죠. 전화번호 이건 다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여러분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거주지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성격 이런 걸 쭉 나아다 보시면 이게 왜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냐면 이 관계는 이제 저희 사업은 좌측과 우측란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개보도를 짤 때 여러분들이 같은 분들은 같은 부류의 친구면 친구끼리 가족은 가족끼리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하는 겁니다. 친구는 좌측란이다. 그러면 좌측으로 또 가족은 우측란이라면 우측란이로 그리고 거주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스폰서분들이 이제 후원하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주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돌 때 나중에 움직일 때 동선관리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다음에 직업은 요즘은 이제 부업자도 많죠. 그래서 그 직업에 따라 그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이제 전업을 권한되든가 그래서 이 직업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할 때는 애터미 꼭 성공하려면 거의 전업으로 해야만 성공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제품 수도 많고 그다음에 회사 시스템도 부업자 시스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꼭 전업을 권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업도 지금은 충분히 성공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 체크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성격은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은 적극적인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분이 적극적인 사람인지 또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체크해 주시면 참고로 좋고요. 비고란에 보시면 폼이라 그래요. 이때 나오겠지만 F, O, R, M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가족 F는 패밀리예요. O는 오크페이션 그 사람의 어떤 직업 상태 그다음에 R은 레크레이션 그분의 취미가 뭔지 아니 일요일날마다 그분이 취미를 보니까 등산을 간대요. 그러면 일요일날 초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고 적어놓으시라는 거고 그분은 M은 그분의 재정상태야 그분은 헌실점검을 사실 할 때 필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분들이 참고로 나이라든가 성별 자동차가 있겠고 기동성이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종교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분의 어떤 가족관계 이런 것도 참고로 한번 요건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명단을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만남과 초대부터 이제 만나야겠죠. 명단을 졌었다는 거는 어떤 만남을 가지라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적어놓고만 해서 어떤 아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명단 작성한 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일단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전화해서는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부분 나오겠지만 일단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셔야 돼요. 전화의 목적은 만남이에요. 그럼 만나서 뭐 하려고요. 어떤 애터미 얘기를 해도 어떤 관계성을 얘기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초대 오늘 얘기하는 초대까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각 구간마다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애터미 사업은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화하기 전화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빨갛게 했어요. 절대 사업 설명을 하지 말아라. 아직까지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요. 전에 약 30여 년 동안 애터미 이외에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회사들은 암만 해도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애터미가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업 설명은 절대 하지 마요. 이렇게 사업 설명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하는 사람분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만나면 일단 사업 설명을 해결해서 부정적이라면 그다음부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만나야 되는데 만남 자체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전화한 것처럼 안부도 모르시고 어떻게 보면 호기심 유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질문에서 내가 요즘 굉장히 바쁘다. 요즘 어떤 하느님이 새로 생겨서 이 정도로 넘기셔야지 거기다 내가 사업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또 나왔죠. 궁금증만 유발해라.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에서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공감하고 경청해라 그래요. 상대방은 알아야 되니까. 요즘 그래서 본사에서도 어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특강도 많이 하고 내 얘기만 먼저 하지 마시고 들어줘나 만났을 경우에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리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족관계를 물어본다든가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셨대든가 자녀분이 있으면 그 자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분의 또 어떤 직업관계 언제 또 물어보는 과정의 구분이 언제 쉬는지 퇴근시간이 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초대부분이 연결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가생활도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 다음에 현실점검 현실점검이 돼야 이 사업을 알아보고 저 같은 경우도 노후준비라는 게 현실점검이 왔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된대. 현실점검을 제가 한 거잖아요. 이거 같은 노후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현실점검을 여러분들이 그분이 어떤 현실점검을 끌어낼 건지 사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보면 노후준비가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현실점검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거의 다 애터미 관심 가질 거예요.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분의 현실점검을 체크해 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물어보고 또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경청이 중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의 어떤 자세가 되면 이제 그분에 맞게끔 여러분 핵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일 거예요. 초기 사업자가 궁금합니다. 여기 시스템 애터미 시스템 시스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어디다 초대를 할 거냐 이거예요. 시스템에 이제 초대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어디다 초대할 거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무작정 초대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초대하기가 어렵죠? 아마 사업을 해놓으면 할수록 뭐 초대를 해라는데 스폰서하고 만나게 초대도 하고 그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 어떤 원데이 세미나 센터에서 한 어떤 세미나 초대하는데 아마 초대가 잘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 부분을 강구했던 거예요. 초대하기 전에 그 대상이 되시는 분하고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여섯 개 방향으로 먼저 우선 이거부터 하라 이거 이 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에트미너 보니까 제품을 먼저 써보고 오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품으로 초대하다. 세 번째는 전문가의 초대 그런데 이건 뭐냐면 뒤에 설명을 할게요. 내가 처음엔 잘 못하니까 잘해더라도 혹시 그분이 소비자로서 제품을 쓰게 해야 되든 아니면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 3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폰서님이에요. 아까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는 분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분과 만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품 설명도 듣든 아니면 사업에 대한 개요를 듣는 게 그분이 듣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많이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뜬 거예요. 전문가에게 초대를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애터미를 그분이 알게 하든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려면 시스템에 초대를 해야 된다.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시스템에 초대해서 이제 한 번 내가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과 같은 성공 수풀에 초대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그분이 애터미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비전도 보고 확신도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바로 뭐 성공 수풀에 초대해야 될 수 있지만 확률은 떨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과 같은 강의 한 번 들어보자. 그분이 오늘 같은 강의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유점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공 수풀에 초대라고 그분이 이제 여기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도 똑같이 1번 소프트웨어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어떤 관계 회복을 맺기 신뢰 쌓기가 있죠.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업 설명을 하거나 초대하기 전에 이게 먼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체해서 하나 들어갈게요. 일단은 회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애터미 만나기 전에 이렇게 자주 만난 분들이 아니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연락이 안 됐던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애터미를 이제 알게 되면 다 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생전 한 뭐 몇 년도 동안 연락도 안 해둔 분이 갑작스럽게 뭐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바로 애터미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배신감 느끼고 결국 이것 때문에 만나자고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뭐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다단계 어떻게 보면 남한테 피해주는 거야. 결국 이것 때문에 만나고 아니면 나한테 물건 팔러 왔구나. 그래서 먼저부터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그분의 안부도 물어보면서 가끔 전화 자꾸 하시면서 또 요즘 카톡이 있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부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도 쓰게 하면서 아니면 초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기는 뭐냐면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자주 일어나요. 현장에서.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그 파트너 사장님은 부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약에 내가 그분하고 제대로 초대를 하겠다면 제가 그분을 또 새로 그분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개받을 때 그분하고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내가 제 입매 갖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요. 파트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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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는 됐던 거예요. 이 맥기 부분이죠.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파트너 사장님 어떤 지도 가게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몇 개월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전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왜 오냐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너즐넬을 했죠. 제가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사업도 하게 됐죠. 그리고 신뢰 쌓기는 뭐냐. 계속 만나는 과정성에서 여러분 신뢰를 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 계속적인.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만남. 그래서 저희 아마 뒤에 보면 133이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133도 계속 만나는 어떤 체크예요. 어떤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잘했던 거예요. 우선 내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호기심도 가지면 이분이 하는 애터미 사업은 잘 되나 보네. 그런데 만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가면 아마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보시면 사업자의 자세 가지라 그러죠. 어떤 생각 강의 들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안 입던 양복도 입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도 안 했다 뭐냐면 남자분들과 화장도 안 했다 그러면 기초 화장품도 써야 되는 거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그분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분하고 신뢰를 쌓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요령이에요. 일단은 가서 많이 그분의 얘기를 들어줘라. 내 얘기만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분이 한 번에 제품에 반해서 비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분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형색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즉 그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의 그분 얘기를 많이 들어줘더라. 대화법도 앵무새 대화법이라 공감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앵무새 대화법이죠. 내 얘기는 가급적 내가 애터미 제품을 소개를 했던 내가 애터미 하는 걸 알았을 경우에 애터미 얘기는 자제하시고 그분 얘기를 많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명님은 만날 때마다 칭찬하는 게 낫죠. 그래서 칭찬도 구체적 칭찬을 해라. 저기서 배운 겁니다. 그냥 마냥 예쁘다 하는 것보다 오늘 의상이 너무 예쁩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서 머리스타일이 오늘 머리스타일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냥 멋집니다. 예쁘다 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사법도 터득해라. 그래서 이름 불러주는 게 좋대요. 특히 애터미 사업은 주부님들이 말으로 해와요. 그래서 보통 주부님들 자기 이름은 거의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름도 불러주는 게 무슨 무슨 사장님 그러죠.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몸에 익히시면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품으로 초대하다 있죠. 제품으로 초대하는 결국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어떻게 보면 구축하는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제품으로 전달하기 전에 꼭 내가 써본 제품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애터미 사업은 진정성이거든요. 내가 안 써본 걸 전달하다 보면 진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써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효과적으로 내가 애터미 사업에 소비자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많이 써보세요. 가급적이면 주력 제품들을 빨리 그것도 많이 써보시는 저는 권해요.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아마 제품을 써다 그럴 텐데 매출을 올리시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소비자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키트도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양 제품 써보게 하신다 그러면 그분한테 키트도 어떻게 보면 소개해 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양식에 보면 소비자 명란 양식도 있고 책자에 있어요. 보면 그분의 어떤 제품을 줬을 때 관리와 체크하는 건 여기 다 있죠. 여기 양식에 다 여러분 시템 가이드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면 또 여러분 먼저 써보고 나서 써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놓은 것도 있죠. 이 양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대가 어떤 제품의 유형을 원하는지 먼저 그 사람한테 맞는 제품을 설명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제품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주의점은 내가 좋다고 상대가 다 좋을 거라는 것은 금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모임이 처음부터 효과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해모임에 대해서 또 효과 못 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초기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해모임에 보면 조혈장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해모임을 드시면 잠을 더 못 잘 수도 있어요. 피가 막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광화문의 스폰서분들하고 상담도 하시면 되겠고 일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제품을 써본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여러분이 이걸 사업으로 봤다가 소비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뭘로 제품이 어떤 성분을 썼는데 이런 성분 공부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터미 제품들은 물론 다른 다단계는 그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시켰죠. 제품이 어떤 제품이 들어가서 비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터미 제품들은 여러분의 특징으로 말하고 이 제품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예요. 샴푸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탈모 탈모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더라 특징으로 효과를 전달하라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지 마시고요. 제품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을 전달해라. 한 개, 두 개씩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봤어요. 처음부터 많은 제품을 만나지 마라.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원해요. 그분들이 제품을 써서 바로 효과는 보는 것들은 애터미 주력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화장품하고 건강식품하고 주로 콜마 BNH에서 생산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탁월해요. 타제품에 비해서. 그런데 물이라든가 라면 이런 것 가지고는 그분들이 확 너무 좋아 이 정도까지 반응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런 것은 나중에 전달하고 그분들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콜마비 BNH 거를 저는 전달하기를 권합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제품을 쓰면서 생활비가 자라졌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마케팅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정도의 여러분이 구분이 쓰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생활비가 절약된 이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 가이드북에 비교해서 적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초대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호일러 법칙 호일러 법칙 많이 썼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사업설명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차트에 그래서 개략적인 것만 이것도 여러분 지금 만남과 만나는 과정과 초대하는 것과 만남에서도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설명하는 데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이 만날 때 되도록이면 스폰서분 경험 있는 스폰서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줘야겠죠. 여러분이 초대자라고 하면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지인이죠. 그분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 명단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세히 다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보를 주시면 그리고 이왕이면 이분한테 오늘 만나실 분을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품에 대한 제품의 어떤 전문가라는 식으로 그리고 오늘 사업설명을 기본적인 개념만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해놓으면 이왕이면 좋다. 이분이 고객이라는 듣는 분이 들을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서 여러분 스폰서 입장에서 여러분 맨날 파트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파트너가 생기면 여러분이 이 액퇴를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들어와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스폰서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제품에 대하든 그분이 어떤 거에 필요한가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겠죠. 제품에 대해서 관련된 설명을 할 거라든지 사업설명에 대해서 애터미가 또 어떤 거라는 것이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장악에는 안 될 거예요. 이건 센터에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만났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경우에 핵심적인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니즈에 맞춰서 왜냐하면 내가 하지 말아라. 이것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 제품에 관심을 갖든 사업에 관심을 갖든 그 다음에 초대할 장소예요. 시스템에 초대하라. 그래서 어디 어디 초대하는 거냐. 일단은 그분이 소비자로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즘 우리 ABR 코스 있죠. ABR 코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전부 다 기본적인 것도 하니까 ABR 코스에 초대하셔도 되고 아니면 분당탑이라든가 하는 줌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줌이죠. 기초사업 설명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초대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어느 정도 위드 코리아는 센터에서 지금은 한두 명씩 만나서 만나면 가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여러시 만났으면 센터에 이렇게 초대해서 그분이 제품이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초대할 장소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원데이 세미나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부엌과 세미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회사와 어떤 회사의 문화 어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개요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초대 여러분이 중요성을 가지고 초대 중점을 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오면 이제 뭐 하고자 하는 저기는 사실 많이 안 생겨요. 이제 한번 내가 이걸 한번 사업을 해볼까 결국은 석세스 세미나까지 초대를 해야 그분이 어떤 꿈과 비전도 볼 수 있고 이제 가장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냐가 가장 패션적 맞구더라고요. 근데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뭐 20대 80대부터 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언제 나든지 좀 할 수 있냐가 인터넷이 끊겠나보네요. 인텔레이시 끊겠나보네요. 인터넷이 끊겼나보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됐어요 방송사고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뵐게요 여기까지 했죠 잠깐만요 혹시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석세스 아카데미의 중요성을 모르시고 아직도 이걸 활용을 아신 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세스 세미나는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전업자이고 부업자이고 부업자들에도 대두룩이면 이거는 매달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있죠 월요일날 하는 거 그다음에 화요일날 저녁 그다음에 목요일날 낮에 하는 거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회사라든가 어떤 사업의 개요 그다음에 어떤 제품 소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부업가 세미나 요즘 부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격주 화요일날 저녁에 또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예요 관건은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경우는 내가 나가서 어떤 나 혼자 이렇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초대의 학습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사업에 급간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대요 그러면은 오늘과 같은 성공스쿨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뭘 배우는 건가 그래서 수요일날 분당탑회사에는 통합조회 이것도 하나의 성공스쿨이고요 오늘과 같은 시간에 것도 성공스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성공의 8단계 에이코아를 아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럴 이제 부업가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는 이제 계속 사업 설명이라든가 계속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확신이 생겨요 이분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래서 성공스쿨에 이제 그분을 초대를 해서 이제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분은 성공스쿨에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큰 그림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각 개인별로 어떤 실질적인 것들도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이제 미팅이라 그래요 라인 미팅이라 그러죠 스폰서가 하는 미팅 사실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것들 이제 좀 배우겠죠 주문하는 방법 개보도 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을 또 이제 세 사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에 인식을 못하면은 이 미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마 그냥 이론적인 것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도 여러분 라인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사실 듣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걸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미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폰서하고 하는 라인 미팅 뭐 1대1로 하는 미팅 다 포함을 해서죠 그래서 미팅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얘가 있죠 뭐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사업은 미팅이 시작해서 미팅에서 끝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센터 미팅 라인 미팅 미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미팅 그 다음에 라인 미팅도 있고 오늘 같은 줌 미팅 또 1대1 미팅 그 부분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한번 쑥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은 분 또 누가 나와요 그럼 다시 또 이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복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업자가 나오면 처음부터 면당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8단계까지 어떤 결단식을 하면 이제 아마 면당 작성이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아까 1차 리스트 말고 진짜로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 사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면당 작성하고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 개보도가 있거든요 지금은 개보도 체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면당 작성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회원들 많죠 아마 사업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잠자고 있는 회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체크하는 것도 새로운 면당 작성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건 얘가 참고를 하나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제 여태까지 한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쭉 적어서 제가 뭐로 행동용기라고 그랬어요? 전화, 문자를 준다든가 카톡을 하든가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많이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관계를 형성해나가겠죠 그런데 다가 아니고 결국은 그중에서 연결된 사람은 또 만나겠죠 이건 대략적인 통계예요 그냥 명단에 250명이 있다 그러면 전화 연결되는 사람이 한 60, 70명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꾸준히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그분이 제품도 쓰고 그분이 또 초대도 될 거고 그러면 한 40, 50명이 초대도 될 거다 그러면 초대됐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과정에 호일러를 쓰시면서 그러다 보면 STP, 결국 쇼더플랜이죠 애터미는 어떤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하면 어떤 거는 이제 이거를 듣게 되죠 그럼 그중에서 진짜 이건 내가 한번 해볼 마겠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비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내하면서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시스템에 안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24시간 후속 조치하라고 그래요 그분이 제품을 썼던 사업 설명을 들었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한번 썼는데 듣는 게 아니고 자주 만나면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서 제품 AS도 해주면서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해주면서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런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완벽도 오토 소비자도 나오고요 이제 자기가 또 스스로 물건도 써요 주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부업을 해야겠다는 사업도 나오고 그것도 그중에 전업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부업자 전업자들을 이 시스템에 플러그인 시킨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백 명을 만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사업자를 오늘과 같은 시스템에 안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분들은 안착되지 않겠죠 제 파트너종에도 많아요 이런 시스템에 안 들어온 분들 결국은 그분들은 사업이 성장되지가 않아요 이 사업은 배가의 원리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소비자도 늘어나지만 핵심적인 건 사업자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들을 계속 여러분이 시스템에 플러그인 시켜서 그분이 또 시스템에 플러그인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안착 시스템에 플러그인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분들을 부업자든 전업자든 부업자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리더 사업자가 됩니다 그 리더 사업자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성공하면서 결국 내 성공이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려준 거고요 제가 시간이 잠깐만요 제가 맡은 강의는 잠깐만요 다 이제 강의는 거의 마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오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전화도 실질적으로 하시고 또 만나러 다니시고 만나는 게 이래요 이 비즈니스는 오늘도 저도 참고로 몇 사람 만나고 왔는데 지금 밖에 상황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뭔가를 찾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애터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우호적인 사람도 많고 많아졌어요 제가 할 때보다는 제가 처음에 할 때보다는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럼 만남 속에 있어요 만남 속에서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만나지 않으면 그분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만나기 위해 전 단계가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그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또 전화를 하시라 이거예요 오늘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Registro 네 공개래 봐 algoritio шь